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야 프리징한다 으뜜 덤인데? 굴러가면 위험할텐데? 못됐다 아니 너 정신 안 차리냐고 근데 라인 너 두마리 놓친다 아 진짜 이거 프리징하네 골롱하냐고 서리? 아니 헷갈렸어 배고파? 아 이 새끼가 내 수화계나 비법을 이런식으로 조지네 이러면 못하지 싸우자 싸우자 덴포 없어 형 드셔야 돼요? 미드 미드 한 번 더 하고싶다 한 번 더 하자 해는 되는거 아니야? 없잖아 왜 그래 그래 아 맛있게 하고 시에프 좀 이거 너무 건방지다 받아먹는 AP를 까지 헬벌 같다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까자 가자 여기 누구 있는데? 그 부위 그 부위 아 이거 CS 지금 그리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까비 저의 아랫무빙? 왜 안보이고? 리콜 탔나보네 너 룸인가봐 아 이거 파트는 어쩌다 나도 가는 거 미드 위에 형 위에 파핏 어플 아 랜덤 드립돈데 빨리 줘야 돼 안 보고 있으니까 아깝다 빨리 줘야 될 줄 몰랐어 저렇게 지금 혼잔데? 상황 끝인데 나이스 나이스 패퍼 좀 아 여기 탑이 불안하지?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핑크 지워도 되나? 아 뭐로 어 다 ğim 안 될 것 같애, 안 될 것 같애 이랑 위에 핑크 지울게요 여기다 박았다 혼자 먹을거죠? 오늘 삼겹살 먹었다, 아니 같이 밀자 저 정비할게요 아 이거 미드 전략 깔 것 같은데 깔았다, 미드 SCP 동영ату 끔 말할수 있나? 조이 급부 내려가요 랜덤 못하는 거 조심해 뽀삐 뽀삐 너플 애쉬궁에 수면에 뽀삐 풀에 탐켄치도 오고 다 오고 있었다 그브도 오고 있었다 아 맞나? 패치웠나? 패치웠다 아니 탑 5명 에바지 우윽 잡? 잡? 너? 저렇게 바텀에 다섯명 투자한 만큼, 네명 투자한 만큼 내가 버텨줘서 랜턴? 탁 가야 될 것 같은데? 경주야 경주야 더 수면이? 안 죽여? 가자 더 가자, 가자 랜턴 줄게 아 빈하니 너무 많아 쏘리 이거 손 하나 갈게 안전하게 어때? 아 가야 돼 무조건 아 돌아왔네? 형 용 10초? 만신경 주자 이 랄리야? 이 랄리야? 와우 아 내 레이바벌 야 너 여기서 들어가 있어 봐 바로 빼겠다 여기 여기 덧 바로? 아니야 이거 날라가질걸? 날라가질 위에 많았는데 사람? 필리야 반대할게요 나도 후유 놀려야 돼 잘 되나? 에이 그치 빠졌다 아래 와다 할게 어 작골드 탈거야? 어떻게 할거야 거의 아래? 이거 빼야될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만져? 아 애씨 아 괜찮아 이등 많이 봤어 이거 2차도 민거라서 1탄 탈 근데 뭔가 딱 죽을 것 같았어 이렇게 죽여줘 경수야 나한테 좀 붙어줘 저거 멀어요? 여기 일로 올래요? 그냥 이거 피가 지우자 가야겠다고 레드 먹어도 되고 랜턴 몇 차? 계속 원이에요 거의 그 부위있다 저 수론 타올게요 라이너드 랜턴 용 50초 판타 싸움 좋을 거 같은데 옐리아 좀 많이 프리파밍하기 컸잖아 나이마드 먹어요 바론 마드 돼있어서 그냥 용 안전에 가져가면 될 듯? 응 펜쳐 여기 조이탑 랜턴 안에 피가 있던데? 지우자 이니씨가 올라간다 여기서 무조건 이니씨다 센치반드 빼면 안되네 천천히? 저 전투 불능 저 전투 불능 지금 깔게요 탑 하자는데 저 탑으로 붙을게요 탑 하자는데 저 탑으로 붙을게요 탑 하자 아 탑 하자 나 내일 주변에서 아 근데 내가 방금 그 상팀에 물건 죽을거라 생각하고 파이팅한거라서 나 여기서 게임 좀 힘드네 아 아 이거 탑 가져야돼 가져야돼 탑 탑 탑 탑 센탄? 아니 끌려나지마 아니 죽었잖아 너무 떨려 캔치 그브 재핀 캔치 그브 갱모드 좋다 누가 저거 꼼으세요 뭐 대쉬에 있는데? 과자 이 야야 걸져봐 없어 다쳤다 야 라인 갈래요? 어 그래 라인 갈래요? 어 아 아니 그브가 여기 대쉬할때부터 팀 가는걸 알고 있었는데 그브가 그브가 스트라이크 할까요? 이거 또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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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없잖아 미드라인 살려야 될 것 같은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밝게만 사면 배꼽을 보여주세요 어우 배꼽입니까 형이